나 방송 꺼고 배그 하러 갈래 어차피 안 볼 거잖아 너네 나 배그 하는 거 아니야 배그도 아니야 그냥 자러 갈래 좀 피곤해 아쉽다 야타 갭핀데 야타 갭핀데 아 너무 깊은데 아 야타 갭핀데 아쉽다 아 너무 깊은데 오우 쉣 위돈 살려야 돼 아 늦어서 하네 흐흐흫 모든 여행에는 치행착오가 있다 캬 후우 앙 앙 앙 앙 아니 개사기라니까 등피 야 질풍 범위보다 존나 넓은 등피가 저렇게 뒤를 50씩 쳐맞는다는 게 맞나? 뭐야 아 나 이거 좋아진? 아 아 좋댔다 우리 궁두기나 나갔네 옛날 360도 튕겨내기 그 느낌 있었는데 왜 누구 마이크 소리 엄청 작은게 툼킬 에피 툼 짤 다 앞에서 깝치는데 내가 다 짤 화물 못 살림 어차피 인피 범피 이 피! 옆에 캐치 했고 여기에서 소속에 피 도시 저거 무슨 부활임? 이거 3을 줄 밀자 이거 3을 줄 밀자 3을 줄 밀어주지 3을 한 명 더 밀어주지 뭐 이 누구랑 대결해 진진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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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이 뭐해 뭐해 아니 나 나 프로필 보고 있었어 성격 에너지 부활각 보는게 좀 신기해 랩 살린다 이거 메르시 개피 메르시 개피 좋았다 타조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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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 아나님 나노겐지 바로 온 가능해 이거 시그마 케어하고 좋은 삶이었다 아 왼손 딱 필인데 후불면 중인데 아 승대도 나노 있네 내가 캐리할게 이번 턴에 잘 봐 바이키리 쓰는 메르시랑 나노까지 내가 잡는 모습 이러면 못 참지 나노 줄볼래요? 고 고고고고 조조조조조조조 일단 한명 잡았고 메시 개피 하물 하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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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 미안 설계는 지렸거든 일단 근데 상대 궁 두개 빼 근데 꽁 꽁 메르시 꽁 메르시 잡진 못해 오 야 콩 잡으러 가자 콩 개피 아 나 헬벤도 튕기네 오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거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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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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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희님 나 바지가 오케이 여기까지 살짝 찔끔 지렸다 퀸시 오 나이스 나이스 바지 해 그거? 빼빼빼빼빼빼 야 위도 좀 클릭샷이 부드러운데 부족 에피 회 받았다 위도 계속 퓨처랑 헤드에 꽂는 중 아 나 이거 피어 가능? 에코 개피 에코 개피 아 나 개피 나 버리고 가면 지바님 나를 버리고 가면 벌받는데 다음 턴 막탄이에요 에코 공이랑 거 없어졌다 에코 공 많은데 이러면 아 씨 아 뭔데 핵이야? 야 킬캠 봤어야 된대 뽕이 디바줘요 야 뽕이 디바줘요 일단 버텼고 거 반피 개피 아 나 죽는다 겐지 아 하아 뭔 셔츠지 아니 졸린가봐요 나도 여기까지 인가봐 많이 피곤하네 몇시지 지금? 6시 27분 5시 30분 허리가 많이 아프네 파이팅 파이팅 위도 위도 웨코 어 옆으로 빠지면 안되는데? 위도 잡아줄게 위도 짤 나? 바로 살릴거 같아 나 빠질게 지금 필라필 지금 필라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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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다 어 타나? 어 우리 불쌍스 위도 잡아줄게 아 나 위도까지 잡는건데 일단 야타는 잡아놨어 노 장면 천천히 해봐요 시그마 필 야타 범필 야타 아 노 노 노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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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나 나노 겐지 아 나노 시그마 해도 될거 같아 어 암 났다 암 났다 어 나노 겐지 줄볼래? 일단 괜찮아 에코도 개피임 에코 개피임 에코 반피다 반피 개피다 이제 풀피인데? 뭐야? 이 새끼 뭐야 아까 나노 할 때 저 개피 만들었는데 언제 힐 받았대 다 봤어 겐지보다 틀렸었다 의사 나왔다 아 유인님 다른식으로 놀리면 다 곤란해 오 이리 오 이리 나노 나 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정이네 에이스랑 꼴찌 교환이야 어? 아 게임 안아 나 게임 안아 진짜 상처받았나 게임 안아 노우 정면 얘네 공 많다 해봤어 힐러 공 다 했을지 일단 에코 짤 에코 짤 야 초월 있는 거에 에코 잡아놨는데 이러고 일단 살면 괜찮긴 해 힐러 공격 허물 터치 무친 허물 터치 하지만 바로 뒤져가래 오? 누가? 여기 야타 뒤에 아 야타 B 아 가라비 아 잡았었는데 아아 좀 아깝다 좋됐다 야타 초월 차는 소리 여기까지 들리는데 아 제가 디바하면 또 위도우한테 터질 거잖아 아따 위도우 좀 쏘네 또 장면? 에코리 중피 다 핍 에코 자 타프창 세대 다혜프 에코드 에코까지는 못하겠다 에코까지는 좀 못하겠다 네 이러면 오히려 좋아 메시 떴는데? 메시 떴는데? 와 나 존납해도 돼 그냥 뭐야 이거 진짜 히키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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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 개피 뭐야 이거 히키만 히키만 컷 컷 컷 쏟았다 아직 컷 자리 재수 야야 야야씨 나노칠 수 있나? 나 용검 최대한 아껴볼게 에이바타 꼭 맞다 이제 에이바타는 죽으면 안 돼? 아 안 죽죠 어 아 근데 상대 초월 했을텐데 나 맞아줄게 아니면 아니면 용검으로 초월을 뺄까 내가? 그래도 돼 아 얘 내가 뺄줄게 아니다 아이 그쵸 일단 한 명 보냈고 어 핸드 켰죠? 나이스 시그마까지 뛰어졌는데 아 아 아 할만해 할만해 궁 아껴도 돼 아니면 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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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뻥디바 가자 기다려봐 아 아 아 에코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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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었어 뭐야 에코필 아니야 서진다필 메시도 개필 서진다필 컷 다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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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을 도납치어버리니 날파리 그냥 겐지도 아 아 내 딜금 아 그렇게 탐내시면 못 올라갑니다 내려야 되죠